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부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가 경남 울산에 살면서 음식점을 폐업하게 된 한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하야 현수막근 해물탕집 사장 코로나 폐업하면서 박근혜 탓이란 제목의 2월 1일자 조선일보 기사에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근본 문제들이 기사의 주인공과 댓글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 그 원인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날들이 기사 속에 그리고 댓글 속에 듬뿍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해물탕집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8년간 해온 업장을 2월 초에 폐업합니다 코로나하고 딱 1년 버텼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말 자영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매달 월세 660만원에 정기세, 공과금, 직원 월급 등을 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장사하면서 배리별 일 다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은 도저히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메르스, 고래해충, 콜렐라 파동 등 다 버티고 잘 해왔었는데 이것은 너무 셉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정말 제가 이제 자기 일을 해온 지가 21년째네요 조직생활 10년 정말 이게 이제 회장님들이나 사장님들 뵈면은 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남은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그 거친 그런 풍파 속에서 40년, 50년 사업을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자체가 그냥 그야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이번에 코로나의 후폭풍 때문에 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금 내는 사람들을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작은 마음만 가지더라도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이끌고 갈 수가 없는 일이죠 모든 세상의 비극이라는 것이 고마움과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그건 개인사든 인생사든 나라 일이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시 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이 업장의 주인이 박근혜 하야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소주와 맥주를 원가로 제공하겠다고 나섰던 바로 그 사람임이 밝혀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잠시 소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업장의 주인장이 2016년에 가게에 내건 현수막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무시하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권력을 갖다 바친 박근혜는 당장 하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나 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가게가 소주나 맥주를 원가에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집에 생활비를 못 가져가니까 어떤 톡단의 조치가 나올 때까지 이 행사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깜쪽같이 속았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이 자리에서 크게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폐업을 알리는 글에서 댓글을 통해 남긴 몇 문장이 사람들을 격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문장이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지금 현 정부는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에 이제 사람들이 그냥 열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자 빨끈한 네티즌들이 덕달같이 달라들어서 비난의 글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기사 하단에 보면 빼곡할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비난과 비판과 질책과 이런 부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가 가계 폐업까지 했는데도 박근혜 탓을 하다니 정신 나간 일이 아니냐 박근혜 탓은 진짜 비상식적이다 당신 영원히 박근혜 타령이나 하고 살아라 이런 묻지마 지지 세력이 있으니까 민주당은 정말 든든하겠다 이런 댓글들이 수없이 실렸습니다 논란이 크게 일자 업주는 의도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온라인 게시판에 썼던 모든 글들을 삭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은 사람이 개와 돼지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사람이 가재와 붕어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그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함께 해보자는 이야기죠 저는 이번에 그런 울산에 폐업하는 사장님이 남긴 글에 대해서 화가 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도대체 사람들이 뭐가 동물하고 짐승하고 인간이 다를 수 있는가 그 점이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하는 능력과 생각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사유하는 능력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따져서 합리적으로 원인을 찾아내는 원인을 생각해내는 것을 말하고 또 두 번째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사실인 것과 거짓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사리분별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지금 현 정부는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주의 말 그 두 문장만으로 이분이 생각하는 힘을 갖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분이 강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이런 점을 제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설령 덮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2019년 말 그러니 코로나가 엄습하는 2020년 2월 이전이 되면 매출 극감으로 작은 사업체들부터 존폐로 아주 어려움으로 망하기 일부 직전으로 내몰린 곳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이 아주 어려워졌구나 코로나19가 그 속도를 몰락의 속도를 빠르게 했을 뿐이고 그 쓰나미 같은 후폭풍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후폭풍의 상당 부분이 상당한 요인이 바로 문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의 지불 여력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체제임금을 몇 년째 급등을 시키고 이 불황의 세금폭단으로 개인이 소비하고 지출해야 되는 돈을 정부가 쓰러 가서 정부가 대신 지출하고 내놓는 정책마다 고용을 줄이고 투자를 줄이고 움츠려 들게 만들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도록 만들고 이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 사주고 누군가 팔고 이렇게 해서 마치 망처럼 연결돼서 그것이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런 연결망을 끊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왔으니까 지금 와서 이 야단이 발생하는 거죠 이 정부는 촘촘하게 망으로 이루어진 경제망을 망가뜨리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선의를 갖고 우리도 잘해보려고 했다 이렇게 하겠지만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망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어떻게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이미 그냥 급속히 와야 된 것을 코로나19가 오면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덮어서 그냥 다 초점을 흐리게 하고 만 것이죠 차를 타고 가면서 거리를 지켜볼 때면 항상 입에서 주문처럼 흘러나오는 독백이 이런 겁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거가 경제가 물이 흐르듯이 서로서로 조정되면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정책 목표를 무리하게 정하고 모든 것을 무리하게 급속히 밀어붙이니까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 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힘이 드는데 정말 이 사람들 너무하다 이런 이야기가 절로 한 번이 아니고 주로 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 폐업한 가게라든지 침체된 그런 가게나 이런 걸 볼 때마다 사람이라는 것이 처근지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당장 관계가 안 되더라도 뭘 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개인이든 가장이든 사장이든 나라 일하는 사람이든 간에 생각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으면 고생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날 되돌아보도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죠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결국 생각이 판단을 낳고 판단이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해물탕 업주와 관련된 이런 저런 이야기 속에서 사람마다 제각각 생각을 하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어쩌면 저렇게 생각이 모자랄까 어쩌면 저렇게 생각이 짧을까 어쩌면 저렇게 생각이 왜 통수일까 어쩌면 저렇게 생각이 그냥 비틀어졌을까 이런 점이 먼저 떠오른 겁니다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을 엉뚱한 곳에 찾으면 엉뚱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엉뚱한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고생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따르는 거죠 제발 2021년 새해는 반듯하게 생각하고 반듯하게 말하고 반듯하게 행동하는 그런 다짐을 스스로 해봅니다 결국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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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